자, 이제 나가접시에 예쁜 들꽃을 그리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가브리도 그리고 여기 칸칸이에도 그리고 싶어요. 막 들꽃이 막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지저분해질까봐 화분만 딱 넣어야 깔끔한데 자꾸 낙사하고 싶어서 어떡하지 조금 참아야 되겠지요. 아크릴 아크릴 물감 아주 쬐끄만 있었데요. 요지가 있으면 더 검사할텐데요. 요지가 없으니까 그냥 들꽃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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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로 그려볼게요 잘 찍히고 있는지 화면도 봐야되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이제 내가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누가 만들어난 완성품은 정말 그냥 너무 쉬워요. 좋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좌우디 아주 끝에만 묻혀서 그냥 요렇게 요렇게 어긋나게 풀 그릴까요? 조심해야 돼요 딴 데 묻을까 봐 또 굵게 나올까 봐 거진 그리다가 꽃을 덜다가 이렇게 묻으면 안 돼요 내 손가락이 찍히고 있는 질도 모르고 미니어츠 용 그리는 아주 작은 섬세한 붓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을지도 모르죠 내가 안 가보니까 모르겠죠 그러면 그림이 더 섬세할 거 같아요 나비 좀 그리고 저거 갖고는 이쁜.. 뭐 이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다시 한번 잘 해볼게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